7번 1번 출발했습니다. 서울 10경주 국산 3등급의 1200m 승부 이 위권 싸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.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4번 단디와 안쪽에 7번 터프맨이 2위까지 등장했고 그 안쪽 8번 블랙 초콜릿까지 3위권까지 등장하면서 1번 7번 8번 4번. 레츠넌파크 서울 10경주 출발했습니다. 3번 10일 1회전 마흔 과천 10경주입니다. 메인 충부처입니다. 당황감방 꼭 때리고 나와야 되겠는데요. 우상복 1월 2순간 3번마흔. 별말대장이 다 밀어낸 경기들이 다 좋습니다. 3번 별말대장 다. 메인 한 방 규력. 4각에서 날라올 9번마. 스파트릿을 한 방 때리면. 상복 3번 9번. 상복 3번 9번. 상복 3번 9번. 상복 3번 9번. 3번 대박이에요. 1번 글로벌 영웅. 플라잉 골드입니다. 7번 2번 1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. 선두는 7번 글로벌 영웅. 문세현 기수야 7번. 글로벌 영웅이 큰 거리차. 앞서나가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. 스파트릿이 경주방판. 3번 별말대장과 함께 2위 싸움. 7번 9번 3번. 상복 3번 propos지區. 아니 뭔데 normally 박수야 7번. 이케 최우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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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우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